원래 관계를 지켜내는 게 더 소중한 일이기도 해 그 관계를 지키려다가 기회를 놓치면요? 20년 넘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상태인데 뉴페이스가 나타난 거잖아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산소 웃기가 됐을까요? 어떻게든 시청률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검색어 1위가 가까이 두고 싶어지고 매일 보고 싶어지는 나는 내 인생에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내가 뭘 했냐? 이게 지금 무슨 꼴이라고